오랜 시간 만나왔던 연인이 미성년자였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도 종종 벌어지나요? 네, 생각보다 정말 흔합니다. 사연자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 가볍게 이성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와 의재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죄송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의재강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의재강간이란 실제로는 강간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미성년자 의재강간 혐의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가 아닌 폭갱, 협박 등이 더해졌다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는데요.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보완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죄목과 형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만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아주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의재강간죄 역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연자분께서는 여자친구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헤어지기 전까지는 짐작도 못했잖아요.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연자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상대방이 작정하고 나이를 속였다는 점, 그래서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발육상태와 외모가 만 16세 미만으로 보이지 않았고, 또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기록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의 나이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